시스템을 시작합니다. 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10건 이상과 충격 감지 녹화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.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. 단지 반지 상식 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화재 시 소화기가 차량 내 앞뒤에 각 한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. 안전핀을 제거한 후 손잡이를 꽉 눌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승강구가 열리지 않을 시 승강구 옆에 설치된 스위치를 수동으로 놓으면 승강구를 열 수 있습니다. 승강구를 통해 대피가 곤란한 경우 차량 좌우에 설치된 비상망치를 사용하여 창문을 부숴 후 탈출하고 후속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. 노인, 어린이, 여성 등 약자가 먼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.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승강구가 열리지 않을까? 고객님, 잠시 후 중간 정류장에 정착하겠습니다. 고객님, 잠시 후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여보! ship DS- South Park 고객님, 차량 출발합니다.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신 고객님께서는 안전을 위해 안전띠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전띠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안전띠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안전띠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안전띠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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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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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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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st anyway. 안녕하세요. According to the Scientists Awareness Cente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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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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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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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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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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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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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객님,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 안전을 위해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일어나주시고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화물고의 물건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 좌석 등받이는 버튼을 꾹 눌러 제자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간편한 고속버스 승차권 예매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전국 고속버스 승차권 예매는 코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용 노선을 예약 예매하신 후 현장에 비치된 무인 발건기를 통해 쉽게 발건받을 수 있으시며 홈티켓이나 모바일 서비스로 더욱 간편하게 승차권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. 금호고속은 국내 최고급 차량의 전세버스를 호평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전국 각지를 운행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믿고 살 수 있는 특산품을 제공하고 있어 오니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도착 후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아울러 전국 노선망을 갖춘 교통 인프라를 이용해 다양한 물품을 당일 배송할 수 있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고객님의 많은 이용 바라며 금호고속을 이용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안녕히 가십시오. 안녕히 가십시오. 한글자막 by 한효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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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